비라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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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주 후명을 출석 후명 브로컬이라고 하는데 출석 후명하는게 감독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MUN에서는 일단 위장단이랑 여러 국가들 대표들도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뭐 한글인지 여운지도 구별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토론을 조금씩 해보다 보니까 대표자들은 한 사람만 중요합니다 대표자들 중에서도 그 중요한 사람은 한 명 또는 두 명인데 케이지스라고 불립니다 안 되면 또 다른 걸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하고 근데 카카스가 질문은 아니고 수상하고 싶은데 카카스가 비공식 회의가 아니고 카카스가 비공식 회의가 아니고 카카스는 그냥 간부들, 이익단체 그런 건가요? 카카스가 비공식 회의라고 박사님이 주신 거에요 오늘 지식 나눔 하려고 준비했던 게 다들 하셔서 제가 중심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적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중심적으로 본 것은 약 세 가지 중에 오늘 청중적으로 본인이 아내의 슬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기 가슴스 자싱을 받 już 라고 하는 건가요? 오늘 청중적으로 본인에 시작된 에이 아gu는 사업들이 더 자세히 적어본 적어도 처음에 원하시는 라는 건가요? 오늘 청중적으로 본인에 gotten net 민재를 주제의 일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중에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발언권 종류에 들어라 그리고 사회자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이름을 적어둬 남은 시간을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주문합니다 러시아 연방국가 대표관님, 모술 모술도 크게 서 뒤에 내 대표자님으로 들릴 수 있게 되세요 연말 대표자들이 대표를 말할 수 있게 되세요 연말 대표자들이 대표를 말할 수 있게 되세요 마지막 대표자는 라이지리아의 대표자입니다. 저는 10분동안 모자에 참고했음으로 여러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있어 결국은 고생에 대한 자체로 인해 더욱 높은 계획을 얻으며 저는 공실 토론을 할 것이다 신체 관련된 우리 월킹페이퍼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상한데 뭔가 기억했어야 돼. 언니 운전면 돼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에서 10분을, 10분을 몸이, 아 몸에 대해서 문의하던데? 몸에 대해서. 어, 10분 정도 비공식 회의를 받아서 나는 그곳에서 신체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워킹 페이퍼를 쓸 것이다. 바디가 좀 이상한데? 비교 1층 없이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대화소에 대화를 이동하기 위해 수업을 보겠습니다. Chinese delegate remains on the floor to collect any types in the resolution. The China delegate remains on the floor to collect any types in the resolution. 교류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게 있으며, 다시 가르쳐 있는 내용을 수정합니다. The U.S. motions that we close debate on the topic, moving all resolutions currently on the floor to a vote as they are currently amended. Director. 최종 결의안의 부분, 토크 및 통과. 잠깐만, 잠깐만. 디비션 of the kitchen? Yes. 결의안, 초안. 결의안, 초안. 영란이? kimarchLE, draft resolution muan, new inseight Makahajan? 맞다 맞다 맞ue 조리사. 맞어 맞아요. emu& 지도부사. emu& Jab Arch 2020. You can just lur animal lion. aoa since lah円입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 안 됐어? 뭔가 한 개가 기억나, 한 개가 기억이 안 나 그냥 Flow 같아 Flow of debate 안 돼 근데 팔로운 거 같아 이거 안 나 Flow of debate 사회공 망치 같은 거 아, 지루시야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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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단장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아니 패드 내리기 회원국가 와, 보건도 많나 생각날까 회원국가 아, 비행기 된 거야? 아, 사인 일시기인데 아, 저요 언니 했어? 어,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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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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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의회 진행자 M로가 다 잘한다? 사회자, 의회 진행자 헤이 헤이 진행자 M로가 나 진짜 폭풍만 배웠나 봐 동의 진짜 쉬운 거 아니야? 고맨 모션 참관자 Observer 의장난 아래에 위치한 대표 단서 동사로 시작되는 결의안의 첫 구절 동사로 시작되는 결의안의 첫 구절 오, 이거리 온네 아, 이거 길다 First Verbal No 진짜 First Verbal Closed No He's correct Closed P로 시작했는데? No 아, 뒤에라는데 아, 진짜 뭐야? 네 파웃 다운 Five Operated Four Three Operated Two First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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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중 쪽지 전달자 페이지 페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겠다 어, 발언권 신청을 알리는 국가별 소형 간판 집사 쓸분들 공개 이건 뭐겠다 아, 아니다 어제 이거 천국형 그걸 뭐겠다고 진현님 Who is correct? 맞다 회의 중 요청 상황 Q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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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피 서면으로 된 국가별 정책의 중거리 정말 쉬운 겁니다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쓰는 포지션 페이버 결의 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혁명사 및 문사의 형의 구절 결의 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혁명사 및 문사의 형의 구절 문사의 형의 구절 문사의 형의 구절 누리야 조금만 조용히 해줘 이름이 뭐야? 구절이 뭔가요? 아 클러스다 뭐 클러스도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뭐 클러스가 끝인가요? 아 맞아 아 모더레이트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는 거다 이거 아 둘 아 둘 아 둘 아 아니 아 아니 프리뮬레토리 서비스 프리뮬레토리 모르는 거였구나 나도 토론의 진행 방식 아 설치한다 이거 아 나름 안 바꿔는 진행 예스 회의 정족수 이거 Q UORUM 회의 정족수 회의전km 의장단의 석이 아 리포터 네 리포터 리포터 리솔루션 방어권 재발원권 이거 우리 엠뉴 트레이닝 동영상에 나왔어요 화이트 오브 인퍼맨 그거는 질문할 때 화이트 오브 리플라이 예스 출석호명 리포터 갑자기 내 이미지를 다시 로컬 예스 정말 쉬웠죠 네 이미지를 까먹기 회의 진행 규칙 루소 루소까지 맞습니다 오 진짜? 이 점 주세요 루소 프로세지얼 예스 아 오늘 최고의 델리 델리게십니다 둘 다 나도 있습니다 종이를 제시하는 재창 세컨드 예스 스페인 진행 유언 스탬프 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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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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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